더 이상 SNS에 글을 올리지 않고 연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예능의 추세가 리얼리티죠. 대중은 진정성을 원하는데 클라라씨가 좀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클라라씨 입장에서는 예능에서 가볍게 말을 하는 것이 대중들한테 거짓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비난 여론에 클라라 측은 결국 개인 SNS 계정을 폐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슈퍼스타들이 비밀리의 한국에 상륙하여 아주 흥겨운 노래장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한밤이 기습 취재했습니다. 스타의 충격편식 페이스오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설의 럭클로랑제 엘비스 브레슬리가 나타났는데요. 관중을 압도하며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 이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바로 퀄트였습니다. 엘비스 브레슬리로 돌아오셨네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슈퍼스타들이 엄청나게 대거 한국에 상륙했어요. 마돌나 비틀즈 마이클 잭슨. 스프링이 모았는데. 뭐 별사람 다. 아, 형님. 어마어마한 월드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다. 어떻게 된 걸까. 알고 보니 제국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잭슨의 대표곡 빌리진. 다들 기억하시죠? 2013 아이돌로 재탄생했습니다. 제국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다수라면 마이클 잭슨은 다 존경의 대상이죠. 광희 씨는 어떤 퍼포먼스에 좀 맡으셨어요? 광희 형이 춤을 못 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니야. 춤을 잘 췄다고. 부담감 느껴지겠네. 광희 씨 수만 출시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난입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누굴까요? 누구야, 퀸? 나이스 드미지 마. I'm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 럭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레드 애플이 퀸으로 변신했는데요. 특유의 표정과 제스처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중독적인 무대. 정말 순식간에 빠져들더라고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뒷모습.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죠. 사람은 바로 스티브 워더. 싱크로유 90%를 자랑하는 한국의 스티브 워더. 바로 이정 씨. 이정 씨. 잠시 감상해볼까요? 느끼는 하니까. 또 다른 무대의 주인공은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파메왕 마돈나구나. 무대 뒤에서 그녀를 만났는데요. 워컴 투 코리아 마돈나. Where are you from? I'm from... I'm from LA. LA? LA 전라도. 가장 비슷하게 좀 빙의가 되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아 나는 돈나다. 돈나 돈나 뭔지 아시죠? 난 돈나다. 주변에서 아돈나고 나가서 좋은 각종을 좀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코코 키우는 발라남과 섹시한 안무. 해외에서도 널리 사랑받은 원더걸스의 쏘 핫. 그런데 왠지 어디선가 살짝 남자 향기가 나죠. 그리고 파워풀한데요. 권장한 이 원더걸스의 정체는 대단하다 너의 빅스. 워싱이 사람 잡는 달콤한 매력을 선보였던 그들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뾰로롱 원더 빅스로 대보신.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파격 변신의 주의공. 남대라면 임재범이죠. 오랜만인데요. 윤재범 씨 나오셨습니다. 윤영미 씨. 어마어마한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임재범 씨를 또 이렇게 선택하셨나요? 허스키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노래를 불렀다 하면 영등포의 임재범이다. 이런 얘기들이 늘 들어왔거든요. 경경미 씨도 인정하십니까?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는 하지 말라고. 자주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가창력을 자랑한 윤영빈 씨. 그리고 60년대 비틀즈를 재현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5중 대세 엑소죠. 뮤지컬 시카고로 섹시한 징수를 보여줄 걸스데이. 가야겠네요. 단언컨대 기계 이상의 무대를 보여줄 그녀들. 이 모든 무대를 추석특집 스타페이스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상상 초월의 주인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타페이스오프. 이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포인트. 완전 포인트는 바로 디데이. 디데이 입니다. 스타페이스오프. 재밌겠어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науч구 metre 무엇입니까요. ignore what to bring in. 있는데 이 재미있는 남자들 이런